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협상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일부 협상 문턱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컷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국장은 볼튼 보좌관의 직책 등을 감안할 때 미국 협상의 걸림돌 일부가 제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역시 이런 상태를 시험해보기 위해 실무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의 대북협상 기조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에 열을 올리려 할 경우 의회 등에서 이를 제어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볼튼 보좌관이 한반도 문제에서 일찌감치 손을 뗐던 만큼 대북협상에 미칠 영향 또한 없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더 적극적인 대북 관여에 나설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 등을 포함한 빅딜을 강조했던 볼튼 보좌관이 물러난 만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요구 조건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이번 일로 미북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더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볼튼 보좌관의 경질이 알려진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특정인의 거취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E 뉴스 김연교입니다.